퇴근은 마루에 서서 작고 지워지는 복자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다시는 복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 속이 먹먹해졌다. 복자는 울지 않았다. 정낙추 사람 복장 터지는 줄 모르고 매미는 잘도 울어댄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다. 복자는 신경질이 나서 우물가에 커다란 양재기를 들어 냅다 느티나무 밑둥에 퇴질했다. 양재기 찌그러지는 소리에 매미 울음은 뚝 그치고 사각사각 바람에 흔들리는 느티나무 잎사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방이 조용하다. 그러나 이런 조용함도 잠시다. 약속이나 한 듯 또 매미들이 한껏 목청을 높인다. 복자네 집 여름 한낮은 늘 시끄럽다. 도대체 이 느티나무에 매미가 몇 마리나 붙었기에 울음소리가 온종일 그치지 않는단 말인가. 복자는 느티나무를 올려다봤다. 나이가 황갑쯤 된 느티나무는 퇴락은 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기와집과 어울리게 풍채가 우람하다. 물 좋고 땅이 비옥하기로 소문난 수암골에서 최고 명당터에 지었다는 이 집을 동네 사람들은 판사네 집이라고 불렀다. 안채는 오래전에 집주인이 다른 곳에 옮기느라 헐어버렸고 복자네가 사는 집은 바깥에다. 동네 사람들은 복자네를 두고 판사가 탄생한 집에서 사하니 나중에 아들 쌍둥이도 판검사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덕담 비슷하게 놀려댔다. 복자는 집주인 자손이 정말 판사 노릇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런 놀림이 싫지 않았다. 안채면 어떻고 바깥채면 어떠랴. 집터가 명당이면 됐지. 이 집터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도 집주인 자손들처럼 판검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 의묵스런 희망을 품고 복자는 폐가가 다 된 이 집을 20여 년 가까이 자기 집 손질하듯 정성껏 가꾸었다. 복자네가 이 낡은 기화집을 신식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허물어진 곳만 고쳐가며 사는 것을 집주인은 매우 흡족하게 여겼다. 그러다 보니 싱크대는 고사하고 아직도 아궁이에 불을 지펴 쇠죽을 쓰고 커다란 가마솥에 목욕물을 덮이는 궁상을 떨지만 공짜로 이 기화집에서 사는 생각을 하면 그까짓 건 참고 말고 할 건더기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집을 잘 살펴달라는 대가로 다섯마지기가 넘는 논밭을 거저 부쳐먹으니 꿩 먹고 알먹는 노릇이어서 남들 안 보는 데서 입 가리고 웃을 일인데 이따금 찾아오는 집주인이 복자네를 두고 집을 수호하는 성주대접하니 기분 좋은 일이요. 쌍둥이 아들을 두고 인물이 환하네 눈에 총기가 있네 하며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상이라고 덕담을 해주니 귀에 걸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구식 부엌에 불편을 견디는 것은 온전히 복자 몫이다. 천하태평에 급한 게 없는 남편 퇴근이야 아내 복자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소처럼 일이나 하면 되니 입식 부엌이건 붓도막 부엌이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읍내 큰 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쌍둥이는 주말에 잠깐 다녀가니 낡은 한옥이 좋으니 싫으니 할 겨률이 없었다. 집과 사람도 인연이 있다더니 이 집이 그런 모양이다. 신원초에 공사판을 전전하던 남편 퇴근을 설득하여 고향으로 들어가 농사라 짓자고 할 때 복자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귀신이 나움직한 낡은 집에 왠지 마음이 끌렸다. 집에 딸린 농토도 탐났지만 집터 주위에 고루고루 심어진 과실나무와 마당에 버티고 선 아름드린 느트나무를 보자마자 두 말 서대하지 않고 이 집에서 살겠다고 결정해버렸다. 비록 바깥이라고 할 망정 열두 칸이나 되고 대문간 옆으로는 널찍한 마루가 있어 그 마루에 걸터 앉으면 마을이 한눈에 들어와 좋았다. 또한 흙바닥 부엌이지만 들창을 열고 내다보면 돌담 아래 채소밭이 딸린 뒤란과 오래된 장독대가 마음에 쏙 들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렇지 쓸고 닦으면 그런대로 사람이 살만하겠다고 복자는 생각했다. 복자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오래된 집이지만 뼈대가 튼튼한 편이라 조금만 손질해도 금방 집이 살아나서 한두 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정이 들어 오히려 주인 내가 나가라고 할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였다. 복자에게 이 집은 복덩어리다.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오그라진 살림이 조금씩 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쌍둥이 아들을 만들었고 튼튼하게 키워냈기 때문이다. 복자는 또 한 번 양재기를 두들겨 매미소리를 잠재우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서울 김사장 내 밭에 로타리 치러 갔다가 올 때가 됐는데 트랙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몇 년만 열심히 돈을 모아 이 수함골에 땅 면마지기를 더 장만하면 남의 땅을 부쳐먹지 않아도 될 텐데 요즘 들어 남편이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 울화가 나 구시렁됐다. 이 인간이 또 서울 김사장 내 통나무 집에서 노닥거리느라 해가는 줄 모르고 자빠졌구먼. 복자는 돌절구에 붉은 물고추와 마늘을 넣고 풍풍 짓지어 만든 양념을 열무에 버무리기 시작했다. 알맞게 절여진 열무의 풋내와 양념이 어우러진 열무김치가 먹음직스럽다. 복자는 서둘러 김치통에 열무김치를 담고 변장독에서 깻잎 장아찌를 꺼냈다. 주말에 쌍둥이가 오면 큰 집에 보낼 밑반찬들이다. 하숙비를 보내긴 하지만 조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고마운 음내 큰 동서 생각하면 이까짓 밑반찬 만들어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깻잎 장아찌를 꺼낸 된장독을 다독거리면서도 트랙터 소리가 들리나 귀를 활짝 열었으나 귓구멍 속엔 매미 울음만 가득하다. 금메달 깜상둥이에게 보내려고 또 솜씨를 부리십니까? 아휴 깜짝이야. 복자가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왔는지 통나무 집 김사장이 느티나무 그늘 평상에 앉아서 사람 좋은 얼굴로 웃고 있다. 매미 울음이 요란하여 사람이 들고 나는지 몰랐던 모양이다. 재작년에 서울에서 수암골로 이사를 온 김사장은 오며 가며 복사네 집 느티나무 밑에서 쉬어갔다. 60이 다 됐다고 하지만 곱상한 얼굴은 50대 중반으로 보인다. 금메달감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유도 선수인 쌍둥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신체가 권장한 태근이와 복자를 닮은 쌍둥이 아들을 보자마자 김사장은 대뜸 올림픽 금메달감이라 불렀다. 열무김치 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김사장은 체면 차림도 없이 손으로 열무김치를 집어먹는다. 쌍둥이 모친 저하고 동업으로 서울에 식당이나 차립시다. 이런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손님이 문정성실을 이룰 텐데 솜씨가 아깝네요. 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아직 점심을 못 자셨는가 보네요. 밥 한 술 드릴까요? 복자는 신이 났다. 김사장의 칭찬이 늘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의 부인 박여사 얼굴이 떠올라 고소하다. 다른 것은 죄다 김사장 부인한테 꿀리지만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사장이 드러내놓고 칭찬을 해주니 신이 난다. 된장찌개를 대충 덮이고 금방 담근 열무김치에 깻잎 장아찌, 나물무침 몇 가지를 쟁반에 얹어 평상으로 내왔다. 입이 한 방만큼 벌어진 김사장은 스스럼 없이 맛있게 밥을 먹었다. 먹는 모습에 복이 들어있다더니 김사장이 그 짝이다. 보기에는 얍삽하게 생겼는데 먹는 모습이나 행동은 수수하다. 김사장이 수암골에 털을 잡을 때 소개를 한 이장의 말에 의하면 그는 서울하고도 땅값이 최고로 비싸다는 강남에 빌딩이 여러 채 있어 다다리 집세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억대가 넘으며 전국에 땅을 엄청나게 사두었는데 그 중에 이 수암골이 서울에서 가깝고 또 경치가 좋아서 아예 집을 짓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었다. 김사장에게 보비해하여 소개비를 챙기려고 간사를 떠는 이장의 말이라 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이사 오자마자 매물로 나오는 수암골 땅을 족족 사는 걸 보면 빈말은 아닌 듯 싶었다. 복자는 김사장이 이 수암골을 다 사고도 돈이 남을 만큼 부자라는 소문이 사실로 여겨졌다. 궁벽한 시골 땅을 도시 사람들이 사두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사장이 수암골에 땅을 사면 늘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다른 외지인들이 논밭을 사면 동네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면서 적든 많든 소장료를 요구하는데 김사장은 달랐다. 땅을 판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소장료 없이 농사를 짓게 했고 싫다고 하면 동네 사람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경작하게 했다. 땅을 가지고 특세를 부리거나 유난을 떨지 않았다. 시골에 땅이나 낡은 집을 사서 고쳐놓고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는 도시인 중에는 자기 땅에 울타리를 쳐놓는가 하면 예전부터 사용하던 농로마저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며 동네 사람들과 언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사장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수암권에서 땅을 팔려는 사람은 김사장에게 달려갔고 소개비에 맛을 들인 이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땅을 팔라고 슬슬 부추기기까지 했다. 잘 먹었습니다. 김사장은 빈 밥그릇을 손수 샘가로 가져오며 열무김치가 시원하고 맛있다는 말을 또 해댔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여태 점심을 먹지 않은 모양이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데 김사장님이 시장하셨는 모양이지요. 서울서 내려오시남요? 아닙니다. 우쌤꼴에서 옵니다. 어디서요? 매미가 자지러지게 우러대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복자가 설거지를 멈추고 묻는데 대답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동네 이장이 했다. 아이고 더운 뒤 김사장님 혼자서 우쌤꼴에 댕겨오십니까? 저한테 전화를 허시지요. 그러면 지가 동행하여 이번에 매물로 나온 우쌤꼴 개울에 붙어있는 다랭이논과 그 위로 쭉 이어진 이마의 경계를 자세히 브리핑해 드릴 텐데요. 브리핑이라는 말에 복자는 픽 웃음이 나왔다. 어디서 귀 털고 주워들었는지 그럴 듯 써먹는 이장의 말솜씨도 못마땅하고 수수한 옷차림에 김사장보다 깔끔하게 모시옷을 걸치고 부채를 한랑거리는 모습도 비위에 거슬렸다.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봐도 이장이 돈 많은 부동산 사장님 같았다. 복자는 평소에도 농사는 늘 골골거리는 아내에게 맡기고 매일 면서재지로 땅냄새만 맡으러 다니는 이장을 맞득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김사장을 등에 업고 마름 행세까지 하려는 그가 몹시 아니꼬았다. 우쌤꼴에 무리 참 좋습디다. 그럼요 그럼요. 아 우쌤꼴 물이야말로 이 수암꼴에서 아니지 전국적으로 봐도 최고의 물입지요. 사시사철 철철 흐르는 개울물은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구요. 게다가 아무리 가물어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니께요. 김사장님이 처음 이 동네에 자리 잡을 때 지가 브리핑했듯이 수암꼴에는 안물과 순물이 있는디 우쌤꼴이 바로 안물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여자들 치고 아들을 못 낳은 여자가 한 명도 읍습지요. 여기 쌍댕이 엄마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요. 이장은 한랑되던 부채를 스르르 접더니 복자를 가리키며 웃었다. 김사장은 지목당한 복자 대신 이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복자는 기분이 상했지만 또 웃음이 나왔다. 이번엔 속웃음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거봐요. 쌍댕이 엄마도 인정하고 웃고 있잖아요. 복자가 웃은 것은 이장이 숨을 핥닥거리며 브리핑에 열중하다 보니 틀리가 잇몸에서 벌어져 말할 때마다 하얀 가짜 이빨 박힌 분홍색 잇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혀로 밀어올리는 모습 때문인데 그는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었다. 나잇값이나 하지. 환갑 진갑 다 잡순 양반이 땅 속에서 돈이 얼마나 생기기에 이 더위에 김사장 환심을 사려고 저리 안다릴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웃생꼴로 올라가는 길이 논뚝이라 그렇지 번듯한 길을 맴돌고 개발하면 펜션이나 별장터로 불티나게 팔릴 거고요. 가든이나 모텔을 차려도 손님들이 버글버글 할 겁니다. 안 그려요 김사장님. 이장은 부채를 잡았다 폈다 하며 확신에 찬 얼굴로 김사장을 바라봤다. 오이 장아찌같이 쭈그러진 얼굴에 입 안에서는 혀가 틀리를 밀어넣느라 연신 우물거렸다. 김사장은 짧게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할 말이 잔뜩 있는 것 같은 표정의 이장이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줄레줄레 김사장 뒤를 따라갔다. 북자는 그들이 마당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양재기를 다시 한 번 느티나무 밑둥에 태질하여 매미소리를 잠재우며 이장의 뒤통수에 대고 주먹감자를 먹였다. 괜찮은 골짜기는 이미 보신탕 집이니 닭백숙 집들이 들어앉아 개울물을 농탕질 치고 있는데 이장이라는 작자가 하는 짓이 우쌤꼬를 개발하여 가든을 차리고 펜션을 지으라고 어이구 인간하고는 부채질 그만하고 혼자 떼어뼛에서 반매는 마누라나 거들지. 말복이 지났다 해도 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복자는 차광막 그늘에서 배추 묘판에 물을 주며 얼굴에서 목덜미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마당은 한정막 같다. 요란하던 매미 울음이 잠시 그친 사이 건너편 서울 김사장 내 집 근처에서 배추밭 로타리 치는 남편의 트랙터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그늘에서도 덥다고 야단들인데 남편에게 몇 날을 두고 체근하여 배추밭 일을 오늘까지 다 마치도록 잔소리한 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농사라는 게 사람 사정 봐가며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게 아니고 시절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시로 죽은 것 같던 어린 배추묘가 물맛을 보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며 복자는 서둘러 새참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열무김치에 콩국수를 할참이다. 반죽해놨던 밀가루로 칼국수를 밀고 불린 콩을 살짝 익혀 콩물을 만드는 손이 마치 바람난 여자의 발걸음같이 잽싸다. 우물에 담궈뒀던 열무김치와 막걸리를 막 꺼내려는데 마당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얼른 돌아봤다. 남편 태근이가 땀범벅이 돼서 트랙터에서 내렸다. 지금 새참을 갖고 가려는데 트랙터가 고장났남? 아니요. 일 다 끝냈어. 거봐. 맛만 먹으면 금방 허는 일을 자꾸 미루고 서울집에서 노닥거리니까 내가 잔소리를 했지. 시끄러워. 얘기장단 늘어놓지 말고 어서 등물이나 좀 해줘. 태근이 어느새 땀과 흙먼지로 흠뻑 젖은 메리아스를 훌떡 뻗고 우물가로 왔다.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군더더기 없는 남편의 반듯한 몸집은 언제나 복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복자는 우물가에 엎드린 태근의 등에 물을 끼얹고 손으로 떼를 밀기 시작했다. 두툼하고 평평한 떡판 같은 등짝은 보기와는 다르게 잘 구운 옹기같이 살결이 매끄럽다. 대충 때를 밀고 물을 끼얹을 때마다 시원하다며 몸을 뒤튜는 모습에 복자는 손바닥으로 장난삼아 등짝을 찰싹찰싹 갈겼다. 그만하라고 하면서도 태근은 복자의 장난이 싫지 않은 눈치다. 그때 느트나무 옆에서 누가 훔쳐보는 것 같아 머리를 숙이면서 샛눈으로 보니 서울 김사장 부인 박여사다. 저 여우 같은 옆엔네가 웬일로? 못 본 척하며 등짝을 밀던 복자는 갑자기 꿍꿍이가 생겼다. 흥, 제깟것이 내 남편을 두고 아무리 꼬리를 쳐봐라. 대낮에 이렇게 튼튼하게 잘생긴 남자의 등짝을 밀 수 있나?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나는 총구석에서 땅강아지로 살지만 이런 남자하고 재밌게 산다. 복자는 바가지로 물을 뜨며 느트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빼빼 마른 김사장 부인이 천치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유 사모님 언제 오셨시오? 사모님이 오셨다고? 김사장 부인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태근이 벌떡 일어나며 여자처럼 가슴을 가렸다. 아니, 여자도 아니면서 왜 가슴은 가리고 난리를 떤데요? 어서 엎드려요. 등이 다 비누지러게. 복자는 샛눈으로 그녀를 흘겨보면서 태근의 등짝을 밀쳐 억지로 엎드리게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태근은 뭐라고 입속말로 웅얼거리며 엎드렸다. 복자는 보란듯이 태근의 등짝에 비누지를 하면서 슬쩍슬쩍 박여사를 돌아봤다. 그녀는 똑바로 바라보기도 그렇다고 돌아가기도 멋쩍어서 그런지 안절부절못했다. 복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태근의 엉덩이 쪽으로 비누지를 해댔다. 태근이 몸을 뒤틀며 소리를 질렀다. 아, 그만 좀 허여. 이제 물만 끼얹으면 돼요. 복자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남편 등짝에 끼얹으며 옷을 젖지 않게 하려는 듯이 허리에 걸친 바지춤을 엉덩이 쪽으로 밀어내렸다. 태근이 땅을 짚지 않은 한 손으로는 바지춤을 자꾸 올렸으나 복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죽지에서부터 엉덩자까지 손으로 훔쳤다. 아이고, 남자들이란. 복자는 어른이 돼도 어느 때는 애들 같다니께요. 안 그래요, 사모님? 복자는 태근이 바지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가리키며 박여사를 돌아봤다. 나팔꽃처럼 활짝 핀 복자의 얼굴에 비해 박여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던 박여사가 평상에 걸터앉는 걸 보고 복자는 얼른 부엌에서 미숫가루를 타내왔다. 매미가 요란하게 울어저쳐 두 사람 사이의 서먹함을 메워줬다. 박여사는 미숫가루 잔을 들면서 복자의 얼굴을 자세히 훑어봤다. 예쁜 구석도 미운 구석도 없는 그저 그런 얼굴이다. 아무렇게나 묶은 생머리는 윤기가 흐르고 화장을 하지 않은 그을린 얼굴엔 잡티 하나 없다. 적당히 살이 붙은 몸집에선 뚱뚱한 느낌보다 오히려 풍만함과 건강함이 풍긴다. 박여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은 것 빼고는 그 무엇 하나 꿀릴 게 없는데도 복자 앞에서 왜 자꾸 주눅이 들까. 아까 일도 그렇다. 내가 못 올 때를 온 것도 아니고 못 볼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자신은 얼굴을 붉히며 쩔쩔 맺고 복자는 남편의 등짝과 엉덩짝을 가지고 은근히 즐기면서 놀려댔다. 음심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자꾸 근육으로 뭉쳐진 태근이의 건장한 몸에 눈길이 간 건 사실이다. 그걸 눈치채다니 보통내기가 아니다. 박여사는 일밖에 모르는 빙충이로 여겼던 복자를 다시 한 번 짧짧이 바라보았다. 복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 귀퉁이에 따다 놓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며 웃고 있다. 박여사가 시침을 뚝 떼고 옥수수 껍질 벗기는 이를 거두는 사이 어느새 서쪽 하늘은 온통 북새로 붉게 번졌다. 날씨는 조금 서늘했고 매미는 쉬엄쉬엄 울었다. 저녁을 한다며 일어서는 박여사에게 복자는 여느 때처럼 열무김치와 가지나무를 담은 반찬통을 쥐어줬다. 박여사가 마당 옆 돌담을 돌아서 개울을 건너는 것을 바라보던 복자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부엉문을 열었다. 아 여태까지 사모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 방 안에서 퇴근이 부엌으로 달린 쪽문을 열며 짜증 섞인 소리로 물었다. 문틈으로 바깥을 엿봤다고 실토하는 중이다. 복자는 딴창을 피웠다. 저녁은 새참 주려고 만든 콩국수로 때우는 게 어때요? 마음대로 혀. 시원한 막걸리도 한 잔 올릴까요? 마음대로 혀. 속웃음을 지으며 억지로 내는 복자의 간들어진 목소리와는 땀판으로 퇴근은 퉁명스레 대답했다. 복자는 서둘러 먹음직한 콩국수에 열무김치를 곁들인 저녁상을 차려 마루로 내왔다. 두 사람이 마주앉은 마루에서는 땅거미가 젖어드는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꾸불꾸불 이어진 개울을 경계삼아 양쪽에 삼십여 호 남짓되는 집들은 몇 채를 빼고는 모두 낡았다.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늙은이들 뿐이다. 마을에서는 퇴근이 또래가 제일 젊은 축에 든다. 나지막한 산을 끼고 옹기종기 모인 집들의 창문에서 하나 둘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복자는 심드렁하게 한마디 던졌다. 세월 막는 장사는 없지. 저녁이 되니께 찬바람 난 걸 확실히 느끼겄네. 안 그려? 글피쯤 배차묘를 옮겨 심는 게 어때요? 자네 마음대로 혀. 언젠 내 마음대로 했남. 부은 얼굴로 콩국수와 막걸리를 걸귀처럼 먹던 퇴근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골이 단단히 난 모양이다. 복자는 아까 자기가 한 행동이 고소하면서도 은근히 부하가 났다. 짐작한 대로다. 서울 여편네한테 홀린 게 틀림없다. 복자는 저녁상을 물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퇴근의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려다 참았다. 티를 내서는 안 되지. 도둑은 겉으로 잡지 말고 속으로 잡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미끈 6월,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더니 온종일 동동거려도 일한 티가 나지 않는다. 김장밭에 배추묘를 다 옮겨 심었다고 해도 할 일이 태산이다. 눈물 고추를 따서 말려야 하고 녹두가 튀기 전에 익는 대로 따야 하고 그야말로 복자의 손은 열이 있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설렁 9월이 오기 전에 어서 박곡식을 거두어드려야 논빼밀어 달려가 나락수확을 할 텐데 거두는 사람이 없으니 죽을 맛이다. 이럴 때 퇴근히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애초부터 반일은 여자 몫으로 알고 강 건너 불보듯하는 위인이니 잔소리하는 입만 아프다. 복자는 구시렁대며 녹두를 따다가 건너편 김사장 내 통나무집을 바라봤다. 짐작대로 퇴근히 잔디밭이 잘 가꿔진 김사장 내 앞마당에서 어정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하찮은 일을 두고 김사장 부인이 호출했을 테고 퇴근은 얼씨구나 하고 달려갔을 것이다. 복자는 여우같은 여편내가 밉살맞기도 하지만 종도 아니고 머슴도 아닌데 부른다고 우르르 달려가는 남편의 꼬락선이가 한심스러워 화가 치밀었다. 처음엔 복자도 김사장 부인과 사이가 좋았었다. 지금도 드러내놓고 틀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속으로 마뜩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 우선 복자네 집과 서울 김사장 내 통나무집이 동네에서 제일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점도 있지만 복자보다 예닐곱살 더 먹은 그녀는 부침성이 좋을 뿐더러 시골생활이 처음이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거기다가 한필지가 천평이 넘은 동네에서 제일 기름진 밭을 거저붙여 먹게 됐으니 알랑방귀는 끼지 않더라도 괜히 멀리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밥 먹고 하는 일은 고작 얼굴에 분칠하는 것과 천연염색을 한다며 천조가리에 쪽물이나 꼭두선이를 물들이는 게 전부였다. 물감에 담근 천을 뒤적거리거나 건져서 짜는 천연염색이란 게 복자에겐 애들 속굽장난 같이 쉬워빠진 일인데도 그녀는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 툭하면 오라가라에서 거들러 가보면 무슨 파티에 초청받은 귀부인처럼 촘촘히 레이스 달린 예쁜 옷을 입고 손은 출장을 보냈는지 입으로 염색을 하고 있었다. 빼빼 마른 그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예쁜 것밖에 없는 듯 보였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팔자 늘어진 여자였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철딱선이 없는 소녀로 보였다. 말과 행동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한 세상 곱게 살아서 그런지 나이도 가늠할 수 없었다. 얼굴이 아무리 젊게 보여도 목이나 손을 보면 대충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녀에게서는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처음 수암골에 이사를 왔을 때 동네 여자들 입에서는 별별 말들이 다 떠돌았다. 본처가 아니고 후처라는 말도 있었고 첩실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녀도 귀가 있으니 그런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녀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복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식 둘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다는 것뿐이다. 동네 여자들이 그녀를 공주처럼 행세한다고 입질에 올려도 복자에겐 서울서 이사 온 이웃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 팔째대로 살고 나는 내 팔째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는 그녀가 구운 빵 쪼가리와 커피를 싸들고 동네 일터를 찾아다니는 모습도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그러는 것으로 좋게 여겼고 농촌 사정을 잘 몰라 덜어 엉뚱한 실수를 저질러도 딴 뜻 없이 웃고 말았다. 땅을 거저 붙여먹는 복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싸고 싶었다. 그런 복자와 김사장 부인의 관계가 남들 모르게 은근히 틀어지게 된 것은 남편 퇴근이 때문이다. 복자네 내외가 김사장 내외와 어지간히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퇴근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 집 식구가 스스럼 없이 왕래하는 것이야 이웃이니 그르르니 했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틈만 나면 김사장 내 집 출입이 잦았다. 김사장이 집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부인이 혼자 있어도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남편이 복자는 못마땅했다. 아무리 김사장 내 땅을 거저붙여 먹기로 툭하면 들락날락하는 머슴처럼 달려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것도 싫었지만 더군다나 김사장 부인이 혼자 있는 데 가서 할 일 없이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 시시덕거리는 것이 영 마뜩찮았다. 쓸개를 빼서 느티나무에 걸어두었던지 아니면 눈치를 걷어다 천리밖에 내던지지 않은 다음에야 옆편 내 혼자 있는 집구석에서 무슨 들을 말이 그리 많으며 또 거들어줄 일이 그리 많단 말인가. 복자는 속이 부글거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퇴근은 김사장 내서 노닥거리다가 온 날에는 안 하던 짓거리를 해댔다. 일회용 커피 맛을 타박하며 원두 커피 타령에 커피 잔이 모양 없다는 엉뚱한 트집을 잡는가 하면 밥상 앞에서는 뚝배기보다 장맛은 좋다고 빈정거렸다. 어느 때는 뜬금없이 복자의 검게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옷차림까지 참견했다. 기가 막혔다. 한두에 산 사이도 아닌데 뜬금없이 먹새 타령에 입새 타령이라니. 홀린 게 분명했다. 그녀는 툭하면 남편을 불러 커피에 양주대접을 하며 남자는 쌍둥이 아빠같이 기골이 장대해야 한다고 축혀세우는가 하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복자의 비해 퇴근이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고 조잘됐다. 말뿐이 아니었다. 복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일하다 온 퇴근의 땀을 닦아주는 신용을 하며 하얀 손수건으로 이마를 토닥거리기까지 했다.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행동도 한두 번이지 그때마다 복자의 속은 뒤틀렸다. 그렇다고 말끝마다 토를 달 수도 없고 끄덩이를 맞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잔소리는 자연스레 퇴근에게로 갔다. 어느 때는 천치처럼 웃기만 하는 남편이 그녀보다 더 밉살맞았다. 모른 채 하고 집으로 가려던 복자는 발길을 김사장 내 통나무집으로 돌렸다. 시시덕거리며 염색 물통에서 건진 천을 마주잡고 짜던 두 사람의 눈길이 복자를 향했다. 복자는 머리에 잇 녹두자루를 잘 가꾼 잔디밭에 팽개치듯 내려놨다. 호들갑 떠는 박여사와는 달리 퇴근은 엉거주춤한 표정이다. 복자는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땀을 닦으며 한마디 던졌다. 밥을 굶으셨나? 어째 이런디야? 쬐그만 천 쪼가리를 으른 두 명이 비틀었자구. 이리 줘봐요. 내가 짜줄 텐께. 복자는 천을 낚아채 미운 놈 팔모가지를 비틀듯 힘껏 짜서 활활 털어 빨랫줄에 널었다. 쑥물이 잘 된 천은 청명한 초가을 하늘과 제법 어울렸다. 입으로만 천연염색을 하는 줄 알았더니 눈썰미는 있는 편이었다. 복자는 연한 색과 짙은 색으로 구분하여 쑥물을 들인 천을 만져봤다. 촉감이 좋았다. 장정이 어지간히 헐 일도 없는가 보네. 여자들 허는 짓거리를 허고 있게. 복자는 박여사가 촐랑대며 집으로 들어간 사이 남편에게 눈을 흘겼다. 헐 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남. 그럼 뭐여. 넘은 손이 열이 있어도 모자라 난리를 피는디. 나도 헐 일 다 했다구. 벼가 얼마나 익었는가 논을 한 바퀴 돌고 오는디. 사모님이 불러서 잠깐 들렸는디. 왜 뿔이 났디야. 퇴근은 태평한 얼굴로 느려 터지게 대답했다. 복자는 남편의 말을 가로채려다가 말고 입을 다물었다. 박여사가 해사한 얼굴로 커피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남편의 말마따나 원두커피는 향도 좋고 커피잔도 고급스럽다. 복자는 서쪽으로 기운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에 반사되어 더욱 붉게 비치는 통나무집을 바라보며 혼자 입속말을 해댔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못하지. 나도 돈 많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이런 고급잔에 커피나 타먹으면서 입에 예쁘다는 말을 달고 다니겠다. 쌍둥이 엄마 쑥물 예쁘게 들었지? 꼭두선이 색깔도 곱고. 사모님 솜씨가 날로날로 좋아지네요. 퇴근이가 얼렁 받았다. 이런 때는 말참견이 날래다. 퇴근 씨 보기에도 정말 내 솜씨가 나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나보고는 쌍둥이 엄마라고 하더니 남편 보고는 퇴근 씨라고 부르네. 이 여우 같은 옆에 내가 지금 나를 약올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네. 복자는 천불나는 속내를 감추고 박예사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쌍둥 엄마 이 쑥색 천으로 퇴근 씨 생활한복 한 벌 지으면 어떨까? 촘촘히 누벼서 연한 색으로는 바지저고리를 짓고 짙은 색으로 조끼를 지어 입으면 근사하겠지. 퇴근 씨는 몸태가 좋아서 잘 어울릴 거야. 다음에 서울 가면 한 벌 지어올게. 퇴근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복자는 얼른 대답했다. 아이고 고마우셔라. 쌍둥이 아베는 사모님 말씀대로 몸집이 좋아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말고요. 사모님 이왕이면 저도 한 벌 지어줘요. 커플룩으로 입게. 커플룩? 박예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자를 쳐다보며 반문했다. 존것이 커플룩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커플룩이 무슨 소리디야? 무슨 소리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로 맞춰 입는 옷을 두고 허는 미국 말이여. 복자는 퇴근에게 핀잔 비슷하게 말하며 쑥물이 곱게 든 천을 가슴에 두르는 신용을 했다. 천에서는 쌉싸라고 향긋한 쑥냄새가 풍겼다. 저희 허구 나 허구 이 쑥색으로 생활한복을 해 입고 읍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게요. 나도 오태가 넘못지 않으니께 안 그래요 사모님. 생활한복에는 머리를 이렇게 틀어올리는 게 낫겠죠. 복자는 손으로 머리를 틀어올려 보였다. 우두망찰하고 서 있는 박예사를 바라보는 복자의 달덩이 같은 얼굴에서는 함박웃음이 피어올랐다. 복자가 고맙다는 말을 연방해대며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니 박예사는 꼼짝없이 당한 꼴이다. 박예사는 숨소리가 쎅쎅 거칠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좋은 것이라고 무시했더니 저물거니 눈치도 빠른데다 의문스럽기까지 한 여간내기가 아니다. 복자는 수다를 떨다가 퇴근을 앞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가 많이 기울었고 골짜기에는 푸르스름한 안개가 엷게 띠를 둘렀다. 녹두 자루를 어깨에 맨 퇴근과 복자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여름 내 무성하던 길섭의 풀들이 제법 누런색이다. 왜 그러는가? 뭐가? 사모님에게 다 허는 짓 말이여. 당신 옷 한 벌 해준다고 해서 나도 한 벌 해달라고 한 것뿐이여. 오늘도 저번처럼 작심하고 사모님 데리고 놀었지. 배랑 맞을 소리하고 있네. 복자는 건성으로 대답을 하면서 마을을 내려다봤다. 8월 열나흘은 복자에게 가장 바쁜 날이다. 차례를 지내는 읍내 큰집에서 추석 음식을 장만한다고 해도 덜렁 과일 상자나 고기 몇 칼 끊어서 얼굴을 내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쌍둥이 조카를 친자식처럼 챙겨주는 큰 동서 생각하면 핵국식으로 만든 음식에서부터 이것저것 바리바리 차에 싣고 가도 아깝지 않다. 복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햇콩으로 두부를 했다. 몇 가지 전을 부치고 청포묵을 쓰고 나무를 묻혀 큰집에 가져갈 것과 서울 집주인이 오면 보낼 것을 구분하니 벌써 해가 중천이다. 쌍둥이 아들은 아침부터 엄마 왜 안 오느냐고 성하고 퇴근은 고물트럭을 깨끗이 세차한 뒤 옷을 갈아입고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다. 힘이 들긴 하지만 복자의 마음도 들떠다. 읍시 살지만 우애 좋은 동기관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추석 명절이 후딱 지나갈 것이다. 동기관들과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으로 추석 명절은 끝났다. 햇떡은 없고 가을거지 할 일은 첩첩인데 엉덩이 무거운 퇴근은 큰집에서 하루쯤 더 무거워 가자고 뭉구적거렸다. 복자는 남편을 체근하여 집으로 향했다. 누런 들판이 마음을 자꾸 재촉했다. 복자는 서울 집주인에게 주려고 따로 보관했던 송평과 전을 데우면서 자꾸 동구 밖을 내다봤다. 추석 뒷날이면 의뢰 성묘를 하고 들렀던 서울 집주인이 올해는 이틀이 지나도 껑고먹은 소식이다. 집주인이 오늘 내일 온다고 해도 추석 음식을 싸보내기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 맛이 변하기 전에 동네 어른들에게 돌리는 게 낫지 싶었다. 마을 노인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챙기면서도 복자의 시선은 동구 밖을 떠나지 못했다. 생각대로 마을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모여앉아 해세월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올해도 쌍댕이 어매가 또 추석 음식을 갖고 왔구먼. 쌍댕이는 건강하게 공부 잘하지. 명절 동안에 내 집 며느리는 대접해 보내고 쌍댕이 어매한테 대접받네. 노인들은 입을 오물거리며 복자에게 덕담을 쏟아냈다. 참 그 소문이 사실이여. 무슨 소문? 순구민의 소문 말이여. 순구미 큰 오래비가 어매 아베하고 대판 싸웠띠야. 얼마나 싸웠는지 성묘도 안 하고 추석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띠야. 아베는 머리 싸매고 드러눕고 어매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래야. 뭐 땜에 명절에 부자관이 싸웠띠야? 땅땜이 그랬띠야. 무슨 땅? 순구미 아베가 우쌤꽃 논을 팔았는디 아들이 의논 않고 팔았다고 야단한 모양이여. 땅은 지가 장만했남? 아베가 장만한 땅 아베가 파는디 자식 새끼들이 웬 지랄이여. 누가 아니랴. 늙어서 농사질 수 없으면 팔아서 쓰다 죽어야지. 땅떼기 놔둬서 못혀. 싸운 이유는 따로 있디야. 땅을 팔 때는 똥값을 받았는디. 맷다리 건너가서 지금은 금값이래야. 다랭이 논이 뭐 땜에 금값이 됐디야. 거기가 개발됐디야. 복자는 지난 여름 이장이 김사장에게 우쌤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씨부렁대던 말이 퍼뜩 생각났다. 내일 모레 상여탈 노인들도 다 아는 동네 소식을 복자는 내외만 모르는 꼴이다. 동네에서 땅을 팔고 사는 것이 새삼스러운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복자의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았다. 우쌤꼴 개발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경관이 수려한 골짜기에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수암꼴 옆에 붙은 구엉말 야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말도 떠돌았다. 지금은 그때처럼 풍문으로 돌리기에는 무언가 꺼림직했다. 우쌤꼴에 팔아먹을 논대기 한 평 없는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사람들이 땅을 팔든 말든 개발이 되든 말든 알게 모람. 고개를 흔들면서도 경로당을 나서는 복자의 눈길은 멀리 우쌤꼴 쪽으로 향했다. 펑퍼짐한 야산을 낀 우쌤꼴 안쪽으로 붉근 솟은 수암산에는 단풍이 제법 들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복자는 앞마당에서 콤바인을 수리하고 있는 퇴근에게 궁금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우쌤꼴이 개발된다는 소리 들었어? 그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잖아. 요새 말이여. 금시초문이네. 밥먹음은 일만 허는 복자 씬의 머슴이 뭘 알겄습니까? 우쌤꼴 논 판 것 때문에 순금이 아버지하고 큰오빠가 대판 싸웠다는데 부자지간에 싸우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닐께. 어째 순금이 아버지가 땅 판 것을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을까? 땅 파는 사람이 동네방네 댕기면서 광고 허라는 법도 없으니께. 퇴근은 돌아보지도 않고 두꺼비 파리 채듯 널룸널룸 말대답을 했다. 궁금증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위인이다. 뚜간이 서 있는 복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퇴근은 콤바인 부속을 갈아 끼우는데 열중이다. 올해는 서울집 임자도 다녀가지 않고 사정이 있겄지. 혹시 추석날 다녀간 게 아닐까? 우덜이 큰 집에 있는 동안 그랬으면 마루에 다녀간 표시로 선물이 있을 텐디. 그 말도 맞는 말이네. 나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여. 복자는 말문이 막혔다. 퇴근이 똠방똠방 말대답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귀찮아서 건성으로 내뱉는 것 같았다. 복자가 퇴근의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김 사장 내는 서울서 왔는가? 추석세로 며칠날 서울로 갔디야? 왜 사람 말에 대답을 안 한디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퇴근이는 언성을 높였다. 복자는 무르침해졌다. 여태까지 딸기 따듯 말대답을 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복자는 별것도 아닌 말에 화를 내는 퇴근이 아니꼬와 일부러 비위를 긁었다. 당신이 김 사장 내 소식을 모르다니. 내가 그 집 식구도 아닌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식구나 진배 없지. 그 집 옆에 내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고. 그럼 이웃 간에 왕래도 하지 말란 말이요. 전에는 그 집 식구들이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날을 훤히 깨고 있었잖어. 귀 아파. 김 사장 내 식구들이 서울 갔다 늦게 내려오면 궁금해서 발사심 했었더니 이번에는 왜 잠잠허디야? 별일 다 보겄네.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거요? 퇴근이 연장을 내동댕이 치면서 눈을 허옇게 치뜨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복자는 잽싸게 부엌으로 도망쳤다.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더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순둥이 같아도 성질나면 물불 안 가리는 위인이다. 입을 삐쭉 내밀고 점심 준비하던 복자는 쪽제비처럼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퇴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콤바인 위에 올라가 시운전을 하고 있었다. 복자는 내외가 들판에서 산지가 벌써 여드랫째다. 퇴근이 콤바인으로 나락을 베어 탈곡하면 나락포대를 운반하는 것은 복자 몫이다. 장종도 힘든 일을 복자는 척척 해낸다. 벼포대를 눈뜨게 쌓는 일이라면 그나마 쉬울 텐데 나락 주인들이 근력 없는 노인들이다 보니 어느 때는 마당까지 운반하여 널어주기까지 한다. 거저해주는 일은 아니지만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열 사람이 지은 농사를 한 사람이 걷어들인다는 말처럼 동네 가을거지를 복자는 내외가 다 하는 셈이다. 복자는 콤바인 조수석에서 나락포대를 잡고 마을을 바라봤다. 단풍 든 붉은 산은 이미 가을빛을 잃어가고 마을의 밭들도 김장밭을 빼고는 푸른색은 자취를 감췄다. 배추묘를 기르고 옮겨 심고 가꾸느라 고생은 했지만 제값을 받고 밭대기로 팔아넘긴 김장밭을 바라보던 복자가 미소를 지으며 퇴근을 돌아봤다. 퇴근은 잘 익은 나락이 스르렁스르렁 베어져 기계 속으로 들어가 알곡으로 탈곡되는 것에 몰두해 온종일 소물린 사람처럼 말이 없다. 콤바인이 지나간 논은 깎은 머리처럼 단정하고 논빼미는 절단된 볏짚이 갈지런하다. 복자는 우쌤꼴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한 이틀만 그쪽에서 살면 올해 타작은 끝이라고 생각하며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들을 계산하는데 논 임자 봉태할머니가 논뚝에서 꼬부랑 허리로 수건을 흔들었다. 봉태할머니는 막걸리에 시어빠진 김치와 삶은 고구마가 고작인 새참 그릇을 농로 한가운데 펼쳤다. 늙은 내 농사 지어주느라 고생 많네. 쌍댕이 내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수암거리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몇이나 되겄나 정말 고맙네. 새참이라고 막걸리뿐이니. 봉태할머니는 막걸리병을 건네며 한 말을 하고 또 했다. 복자는 입에 나온 고구마가 목이 메어 막걸리를 조금 따라 마셨다. 남편이 막걸리 잔을 들다 말고 뜨악한 표정으로 복자를 쳐다보며 물었다. 웬 고급차가 여기로 온 디야. 빵 클랙션 소리에 복자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저런 본 뒤 배운 뒤 없는 잡논들을 퇴근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고 복자는 얼른 새참 보자기를 길 옆으로 치우며 남편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사이 승용차는 횡하니 먼지를 일으키며 우쌤꼴 쪽으로 내뺐다. 당신은 왜 가로막고 나서는가? 저런 것들은 본때를 배줘야 하는디.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하고 말 섞으면 뭐래. 시간만 뺏기지. 그런데 웬 고급차가 우쌤꼴로 간디야. 요새 우쌤꼴로 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루에도 서울서 내려오는 차, 읍내에서 오는 차가 몇 대씩 들랑거리는디. 논의서 나락 빼느라고 처음 본 모양이네. 봉태 할머니의 말에 복자는 남편 얼굴을 쳐다봤다. 퇴근은 고개를 흔들면서 콤바인에 올라탔다. 우쌤꼴로 웬 차들이 몰려간디야? 글쎄 내일부터 우쌤꼴에서 나락을 베니 연휴를 알 수 있겄지. 퇴근은 쓴 얼굴로 콤바인 시동을 걸며 한마디 던졌다. 짧은 가을해가 산마루에 걸치면서 하늘은 홍시를 주물러 놓은 것 같이 붉게 번졌고 하니바람은 결이 높아졌다. 복자는 내외는 벼 포대를 한 곳에 쌓아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을로 향했다. 정막한 마을의 집들에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복자의 궁금증은 이튿날 나락을 배려가기 전에 풀렸다. 지난 밤에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축에 드는 병국의 아버지가 목을 맨 것 때문이었다. 내외도 나락배기를 멈추고 초상집으로 달려갔다. 초상집은 썰렁했다. 병국의 어머니만 얼이 빠진 채 마른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마던 귀뚱이에서는 남정네들 서너 명이 누가 들을세라 쉬쉬거리며 수군댔고 복자와 동네 안학 몇은 부엌에서 초상치를 준비를 하며 쑥떡거렸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저씨가 뭐 때문에 목을 매셨대요? 땅 때문에 그랬디야. 우쌤골에 있는 산 판 것 때문에 편한 날이 없었디야. 이 집은 순구미네처럼 땅을 일찍 팔지도 않았잖아요. 순구미네는 부동산 업자한테 속어서 땅을 똥값으로 판 것 때문에 아들하고 싸웠지만 병국이네는 돈을 많이 받아서 식구들끼리 맨날 싸웠다고 하더만 돈 많이 받았으면 좋지 왜 싸운데요? 모르는 소리 말어. 돈 머릿수가 커지면 욕심도 커지는 법이요. 산파른 돈을 노남의 길을 하려고 하는데 병국이는 큰아들이니께 지가 많이 가지려고 허고 둘째 병식이는 어림없다고 허고 막내 병천이는 지가 기중 못 사니께 더 가져야 된다고 허고 시집간 병순이 병숙이도 지들도 몫을 달라고 졸라대면서 맨날 전화질하는 바람에 하루 한날 편한 날이 없었디야. 초상집은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야 마당 한구석도 못 차지할 텐데 그나마 자식들과 동기간의 얼굴을 보고 오는 조문객들로 제법 품볐다. 복자와 태근이는 의뢰하는 것처럼 안팡일을 도맡아했다. 음식 수발은 복자의 요량으로 준비했고 상역군 모집에서 산역 준비까지 바깥일은 두루두루 퇴근의 몫이었다. 이따금 태근이와 눈을 마주친 병국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태근은 그런 병국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해가 기울면서 날씨는 제법 선뜻해졌다. 멀리서 온 문상객들은 자리를 뜨고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과 읍내에서 온 일가 부치들이 조용조용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이장이 차일 밑에 자리를 잡았다. 저녁상을 받은 사람들이 엉거주춤 일어나 인사를 했다. 이장은 앉자마자 또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망인이 곡기를 놨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았는디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는가 허면 서울시청 앞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 있었어.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당장 내려올 수도 없고 손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디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온통 내 맘이 이곳에 있으니 어디 일이 제대로 풀리겄는가. 그래서 다음으로 밀고 시방 부랴부랴 달려왔는디도 이렇게 늦었네. 아이고 이장님 고생하셨시오. 말씀하시느라고 입이 바짝 말랐을 텐디 우선 약주로 입을 추기시고 말씀하시지요. 젊은 측에 드는 동네 사람이 이장에게 술잔을 권했다. 복자는 두부를 길쭉하게 썰어 넣은 김치국을 밥그릇 옆에 하나씩 놓았다. 이장은 덜걱거리는 틀리를 입안으로 밀어 넣으며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김치국을 후루룩 마셨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쉼없이 늘어놓는 이장의 말 탓에 초상집엔 이장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쌍둥이 어메 여기 김치국 좀 한 대접 더 갖다 줘요. 이장이 부엌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복자는 은근히 침이는 부하를 꾹꾹 누르며 김치국 한 대접을 이장 밥상에 탕 하고 놓았다. 거칠게 놓는 바람에 김치국물이 대접해서 쫄란거리다가 상 위로 넘쳤다. 아니 조심성 없이 이게 무슨 짓이요? 이장이 흠칫 뒤로 물러나며 복자를 나물았다. 복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장을 바라보며 말대꾸를 했다. 조심성이 없다니요. 조심성 없는 것은 동네 어른인 이장님이시네요. 사람들이 있건 없건 툭하면 쌍둥이 어메 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애들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어디가 덧나남요. 동네에서 제일 식자가 높고 서울 출입이 잦은 분이 어찌 언사는 함부로 하신대요. 이 댁 초상이 호상이 아닌 줄 뻔히 아시면서 제일 목소리 크게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한번 둘러봐요. 동네 사람들은 다들 말을 아끼고 있는디 이장님만 신난 사람 같구먼요. 이장님께서 본을 잘 베어야 지들도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지요. 복자가 자기 말을 다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자 부엌에서 바깥을 내다보던 안학들이 고소한 얼굴로 복자의 팔뚝을 꼬집었다. 복자는 쌍둥이 엄마라고 불러서 심사가 뒤틀린 게 아니었다. 동네 땅 소개라면 먹던 밥숟갈도 팽개치고 나서는 이장이 다른 집도 아니고 땅 때문에 생목숨을 끄는 초상집에서 염치 없이 떠드는 것이 못마땅해서였다. 조용하던 수암골에 땅특이 바람이 불어 사람들이 들뜨고 집집마다 가정 불화가 생긴 것도 이장 탓이라면 이장 탓이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산골 다락놈과 잔목 우거졌던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꼴이 되다 보니 마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떤 집은 남보다 돈을 적게 받고 팔아서 속을 끓이고 어떤 집은 동기간에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다 원수지간이 되고 땅에 없는 집은 샘이 나서 이웃 간에 말도 않고 지내게 되었다. 복자는 이런 분란을 만든 게 이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쉬쉬하며 입소문 나지 않은 얘기들이 초상집 귀퉁이에서 하나둘 드러났다. 그 중심에는 꼭 이장이 틀어박혔다. 평소에도 다 늙어 땅 뒀다가 어디에 써먹을 거냐며 팔아서 예금해놓고 이자 뜯어먹고 편히 살다 죽는 게 상책이라고 힛더운 소리를 해대던 이장이었다. 동네 이장이 아니면 땅 인자에서부터 땅 평수까지 소상하게 알턱이 없었다. 그는 그렇게 동네를 들쑤셔놓고 정작 땅 소개할 때는 쏙 빠져 모르세하는 신용을 했다. 복자는 늘 그 교활함이 더 괘씸했다. 요리조리 저울질하던 몇 사람을 빼놓고는 거위가 우쌤꼴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도 이장의 농간이고 이참에 이장이 한몫 잡아 서울에 집을 샀다고 떠도는 말도 사실인 듯 싶었다. 우쌤꼴 땅을 가지고 부동산 업자들과 이장이 어떤 술술을 부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를 알게 된 복자는 이장과 마주칠 때마다 오며 가며 눈을 흘렸다. 동네 사람들이 이 귀퉁이 저 모퉁이에서 쑥떡거리든 말든 이장은 번들으라 한 말로 동네 이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 초상집은 사흘 내내 부동산 이야기로 넘쳐났다. 그 틈새에서 다락론의 나락수확을 걱정하는 것은 복자와 퇴근이 뿐이었다. 초상을 치르는 통에 어떻게 보냈는지조차 모르게 가을이 빠르게 지나갔다. 우쌤꼴에서 나락을 베는 이틀 동안 복자와 퇴근이 눈에 진물이 나도록 본 것은 고급 승용차들 뿐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대씩 들랑대는 고급차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도해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내들과 여자들이었다. 그런 사람들 뒤에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읍내 사내들이 굽실거리며 뒤따랐다. 가끔 이장의 모습도 보였다. 초겨울이 닥쳐도 사람이 죽어나갔어도 우쌤꼴을 들랑거리는 차들은 좀 채 줄지 않았다. 퇴근이 마늘밭에 짚을 덮으러 나간 오후다. 복자가 토방에 앉아 김장 배추를 다듬는데 낯선 사람 둘이 느티나무 아래서 밭은 기침을 하며 다가섰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복자는 엉거주춤 일어났다. 얼굴이 송장처럼 하얀 중년의 여자가 물었다. 장태근 씨 댁 맞죠? 그런데요. 장태근 씨는 댁에 안 계신가요? 안주인 되시나요? 금태 안경을 낀 50대 중반의 사내가 거듭 무르며 느티나무를 바라봤다. 예, 밭에 일하러 나갔는디. 어디서 오셨는지요? 여기서는 마을이 한눈에 들어와서 좋지만 건너편 통나무집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더 일품이에요. 이 느티나무 좀 봐요. 지금은 나뭇잎이 다 져서 그렇지 한여름에는 장간이라니까요. 김사장의 땅 보는 눈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들은 복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집 주위와 마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지요? 멀뚱이 선 복자가 다시 묻자 그때야 사내가 대답했다. 김사장한테 무슨 말씀 듣지 못하셨나요? 무슨 말씀을... 김사장이 바빠서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셨나 보네요. 저희가 건너편 통나무집을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손님들이 서울 김사장님의 통나무집을 샀단 말씀인가요? 정말요? 언제요? 김사장님이 우리언티 얘기도 안하고 집을 팔 리가 없는데 김사장님이 미국 가셨다는 소리는 뭔 말씀이 돼요?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복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얼떨결에 이 말점을 섞어서 물었다. 목소리는 조금 높았고 떨렸다. 김장배추를 만지작거리던 여자가 허둥대는 복자를 향해 배시시 웃으며 지나가는 말투로 한마디 던지고 사내가 받았다. 추석 전일인데 아직 모르셨구나. 김사장이 한 식구처럼 지낸다더니 차마 말 꺼내기가 그랬나 봐요. 당분간 미국에서 지낼 거라고 했는데 아, 예.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조금 놀랐네요. 서울 김사장님과 하도 가깝게 지내서요. 저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네요. 김사장님께서 집을 파시는 뒤 우리한테 꼭 알릴 필요는 없죠. 그럼요. 처음 뵙겠습니다. 누추어지만 여기 마루에 좀 앉으시지요. 그제야 일의 내막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평정심을 찾은 복자가 소리를 낮추고 몸을 조아리며 말했다. 복자는 필요 이상으로 굽실대며 지는 햇빛이 동구만이 차지한 마룻바닥을 맨손으로 훔쳤다. 사내는 복자와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뜸을 들이다 한마디 더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 집도 팔렸다는 것을 모르시겠네요. 네? 이 집도요? 예, 이 집도 김사장이 소유했다가 저희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더욱 말을 못한 것 같네요. 아니, 이 집이 팔렸단 말인가요? 그, 그럼 이 집 임자가 김사장이었단 말인가요? 언제요? 이 집을 정말 김사장님이 샀다가 손님들한테 팔았단 말인가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복자가 더듬거리며 묻고 또 묻는 말에 그들은 오히려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복자네가 사는 이 기와집을 지난 여름에 김사장이 샀고 추석 전에 자기들이 샀다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복자는 도통 그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을 집주인이 복자네 모르게 팔았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더군다나 서울 김사장이 지난 여름에 샀다니 모두 빈말 같았다. 김사장 부인의 철탁선이 없는 행동은 그렇다 쳐도 복자네와 스스럼 없이 지내던 김사장이 이 집을 사고도 구린 냄새를 피우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여자가 동정반 한신반으로 복자를 쳐다보며 사내에게 말을 건넸다. 어쩜 이렇게 까마득 몰랐을까 허둥대는 복자의 모습에 조금 머쓱한 사내가 한참 딴전을 피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올겨울 지나시고 꽃피는 춘삼월에는 집을 비워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집에 딸려서 부쳐먹는 논밭이랑 김사장 내 밭도 포함해서 내년 봄엔 이곳의 규모가 큰 펜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니까요. 사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또박또박 글을 읽듯 말했다. 그넘한 표정은 아니지만 미안한 내색도 없었다. 복자는 멍청이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복자가 이십여 년 가까이 살았던 이 집이 팔렸다는 것은 망치로 얻어맞은 꼴이었다. 멍하니 서 있는 복자에게 변변한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그들은 건너편 통나무집으로 향했다. 아름들이 느티나무를 돌아가면서 쫑알대는 여자의 말이 희미하게 복자의 귓속으로 들어왔다. 이장이 중간다리를 놓았는데 입을 싹 닫은 모양이네요. 복자는 뜬걸음으로 달려가 반일하는 태근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끌려오다시피 한 태근은 숨을 몰아쉬며 쏟아내는 복자의 말에 자세히 말해보라며 짜증을 냈다. 복자는 큰일 났다는 소리를 하며 자신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에게 앞뒤 없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대며 씩씩댔다.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이장 이 인간부터 요절을 해야 혀. 그냥 물러나면 우덜은 우스운 사람 꼴이 되니께. 이장은 뭐고 요절은 뭐여? 서울 김사장 내 통나무집이 팔렸띠야. 정말? 이 집도 팔렸띠야. 이 집도? 그리야. 그것도 지난 여름에 김사장이 샀다가 다른 서울 사람에게 팔았띠야. 설마. 올겨울만 넘기고 이 집을 비우랴. 누가? 아이고 복장 터져. 누군 누구야. 이 집을 산 서울 것들이 그러지. 만나봤어? 밤새 울고 누구 죽었느냐고 하네. 여태 얘기하니께 그때는 귓구멍이 맺혔었나? 이 집임자는 그럴 사람들이 아닌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김사장 내 내외에도 왔던가? 그 이들이 왔으면 속 내막이나 알지. 김사장도 그렇고 사모님도 우더란티 그럴 사람들이 아닌디. 사모님은 무슨 얼어죽을 사모님이야. 이 판국에. 확실히 모르니께 막말은 하지 말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 그려. 태평성대네. 이미 눈코입이 다 그려졌는디 믿고 말고가 어딨어. 이장이 중신에 비 노릇을 헌 모양이요. 무슨 중신? 이 집을 팔고 사는디 소개를 했단 말이요. 진짜? 이 집을 샀다는 것들이 주고받는 말을 내 귓구멍으로 똑똑히 들었단 말이요. 지난 여름에 이장허구 김사장이 마당에서 우쌤꼴이 어떻고 브리핑이 어떻고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디. 귓전으로 흘린 게 잘못이지. 김사장 내는 추석 전에 서울 가서 아직 안 왔잖아. 오고 안 오고가 무슨 상관이여. 그 이들은 지금 미국에 산디야. 이삿짐을 하나도 안 챙겼는디 언제 미국으로 이사갔단 말이요. 무슨 이삿짐? 통나무집에 좀 비싼 물건이 많으냐고. 고급 가구며 텔레비전하고 냉장고하고. 있는 것들이 그까지 살림살이가 대수여. 돈만 있으면 물건을 사기 싫어 못 사는 세상인 줄 모르는가 보네. 허긴. 요새 며칠 이장 콧배기가 안 보이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 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둬나. 이장을 요절낸다고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 부처님이 따로 없구먼. 당신은 벨도 없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으면 사발로 면상이라도 갈겨야지. 복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회회 내져웠다. 멀거니 복자를 바라보던 태근은 김사장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통 속에는 없는 번호라며 친절하게 안내하는 여자의 목소리만 거듭 들렸다. 맥빠진 태근은 건너편 통나무집으로 시선을 돌렸다. 널찍한 잔디밭에 한동안 어정거리던 낯선 사람들이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이 흐리게 보였다. 토방에 널브러진 배추를 팽개친 복자는 저녁도 뜨는 동 많은 동이다. 입에선 신세한탄에 당장 집을 비워줄 걱정을 얹어 김사장과 이장한테 무시당했다는 말 뿐이었다. 태근이 생각해도 김사장이 속인 것은 없지만 농락당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태근은 살갑게 굴던 김사장 부인의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흔들었다. 통나무집이야 자기 집이니 팔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지난 여름에 이 집을 샀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게 섭섭했다. 이장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땅속에 맛이 들었다고 해도 한 동네에 살면서 이 집에 사는 사람 몰래 흥정을 붙이고 아닌 보살하더니 모든 걸 믿고 싶지 않았다. 태근이 상한 속을 달래며 서울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미리 연락하지 못한 것은 이장이 잘 설명하겠다고 해서 그랬다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건조한 목소리가 전화기 속에서 아득하게 들려왔다.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파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태근은 방고래가 꺼지게 한숨을 쉬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다. 옆에서 숨죽여 통화 내용을 엿듣던 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을 사귀지 못한 복자의 입장에서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악담이 쏟아졌다. 이장이 옆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았다. 태근은 복자를 달랬다. 김 사장이나 집 주인이 섭섭하긴 하지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여러 해 동안 땅을 거저붙여 먹은 우리가 득을 본 것 아닌가. 없는 서름이 바로 이런 꼴 아니겠느냐. 그래도 땅뛰기가 조금 있고 모은 돈도 있으니 죽기야 하겠는가. 팔기 싫은 집을 이장이 억지로 팔게 했겠느냐. 태근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디숨을 쉬며 천천히 했다. 잠자코 듣던 복자가 고개를 꺾었다. 방안이 조용하자 느티나무 장가지 사이를 빠져놓은 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었다. 스산했다. 매일 듣는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복자가 옷을 입은 채 들어놓으면서 한마디 던졌다. 그래도 이장은 한번 들어서 퇴질할게요. 밤새 잠을 설친 탓으로 아침 입맛이 깔깔하다. 태근이 몇 숟갈 뜨다가 수저를 놓았다. 복자도 덩달아 수저를 놓았다. 둘 다 말이 없다. 하루 사이에 삶이 푸석푸석해졌다. 대충 설거지를 한 복자가 마을길을 나섰다. 초겨울 하늘이 잔뜩 흐렸다. 복자가 경로당 문을 열자 노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긴다. 봉태 할머니가 꼬부랑 허리로 일어서서 손을 잡았다. 쌍댕이네 사는 집이 팔렸다는 것이 참말이여? 동네의 소문이 팽 돌았는가 보다.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다. 팔어도 살던 사람 보고 사라고 해본 뒤에 팔아야지. 지난 여름에 팔렸다며? 서울 통나무집 주인이 여간 승물이 아니네. 쌍댕이네 몰래 사놓고 천연덕스런 낯짝을 허고 댕겼으니. 나는 서울집 남자보다 헤헤거리는 여편내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누가 아니랴. 부쳐먹던 땅은 어떻게 허기로 했는가? 그 집을 부수고 펜션인가 뭔가 짓는다는디 농사짓게 허겄어. 개울 건너 땅은 모조리 팔렸디야. 그럼 쌍댕이네는 어디로 간디야? 노인들의 말이 끝이 없다. 할 일 없는 노인들에게 일감이 생긴 것이다. 일 근력은 없어도 말 근력은 젊은이들 못지않다. 복자는 그런 노인들이 밉지 않았다. 코끝이 찡해졌다. 노인들 말처럼 어쩌면 이 동네를 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복자도 안다. 이미 동네 땅값이 천장같이 올랐는데 집터를 사고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복자가 온 김에 노인들에게 점심이나 해드리려고 일어설 때 퇴근이 들어섰다. 혹시 복자가 2장과 10이라도 할까봐 뒤따라 온 듯했다. 퇴근이 방안을 흘끔 둘러본 뒤 2장이 없는 걸 확인하고 대충 인사를 했다. 엉거주춤 서있던 퇴근이 자리에 앉자 여태 안노인들에게 밀려 입을 다물고 앉았던 바깥 노인들이 말문을 열었다. 너무 낙심하지 말게.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께. 누구를 탓하겄는가. 음냄살림을 탓해야지. 자네들 같이 부지런하고 심성고운 사람들이야. 어딜 가면 못 살겄는가.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농사꾼들에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지. 경자유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도 사실은 농사꾼 홀리는 말이야. 땅은 농사지는 사람이 소유해라 말이야 좋지. 이런 문자를 누가 지어냈겄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땅 파먹는 농사꾼들이 지어냈겄어. 아니요. 유식한 부자들이 지어냈 말이야. 왜 아니겄나. 다 농사꾼들 달래느라 지어냈 말이지. 예전보다 요새는 농사꾼들이 땅 장만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야. 농사꾼들이 땅을 늘리려고 돈 모으는 걸음이 거북이라면 땅값은 토끼 띔박질이니 땅은 자연히 돈 많은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마련이지. 제 땅에서 농사짓기 싫은 농사꾼이 어디 있겠어. 땅을 사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하지. 곡식이 잘 되는 땅을 묵히면 천벌받는다고 했는디. 얼마 전에 장관인가 뭔가 벼슬 높은 옆엔네가 부동산 투기했다가 들통난 뒤 헛말을 벌써 잊어먹었남. 무슨 말. 자기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입길에 오르며 땅을 사는지 모르지만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은 땅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땅은 목숨이기 때문이다. 제 목숨을 사랑한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복자도 퇴근이도 땅을 사랑한다는 가벼운 말을 한 적이 없다. 땅이 있어 고마울 뿐이었다.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그들에게 땅은 소중한 제 몸과 같아 잘 가꾸어야 할 대상이었다. 복자와 퇴근은 경로당을 나섰다. 금방이라도 눈비가 올 것 같았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 버티고 선 수암산 자락의 마을이 추워 보였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살던 마을에 갑자기 경계선이 쳐진 것 같았다. 내외는 말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울을 건넜다. 개울물이 맑은 소리로 잔도를 부딪히며 흘렀다. 퇴근은 잠시 다리 위에 멈췄다. 내년 가을에도 개울가에 지천으로 피는 홍자색 물봉선꽃을 볼 수 있을까.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앞서가던 복자가 뒤돌아봤다. 좁은 시멘트다리 중간 섰던 퇴근의 커다란 덩치가 무겁게 움직였다. 이장이 있으면 폐대 끼칠 요량으로 경로당에 갔던 복자의 사나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노인들의 말이 옳다. 사람 같자는 것하고 콩팥을 가려 무엇하랴. 네 살 국리를 해야지. 아직 몸뚱이 성하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못하랴 싶었다.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복자는 퇴근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와 김장거리를 우선 헛간에 쟁였다. 이 겨울을 넘기자면 아직 서너 달이 남았으니 김장을 하고 그동안 무슨 수를 찾아야 한다. 복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집이 팔렸다는 소리에 길길이 날뛰던 복자와는 다르게 침착하던 퇴근이 날이 갈수록 마음을 잡지 못했다. 말수는 부쩍 줄어들었고 술에 취하면 횡설수설하다가 엉엉 울기까지 했다. 농사 지을 농토도 없는데 몇 푼 모은 돈으로 새 집을 짓는다는 것도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소작을 붙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기관들과 의논해봤자 그들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퇴근의 마음은 건공중에 떴다. 복자는 여기저기 전화하는 것으로 해세월을 하고 있었다. 도지 얻을 땅을 구하는 전화였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이왕 농사를 지으려면 소작료 제대로 내고 떳떳하게 짓는 게 낫다며 넓은 농토를 도지 주는 데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 동네를 뜨면 못 살 것 같아 조바심하는 퇴근과는 딴판이었다. 복자의 마음은 이미 수암고를 떠나고 있었다. 이 동네가 관광지로 개발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니 농사를 지으면서 짬짬이 그 일을 하는 게 어떠냐는 말엔 벌컥 역정을 냈다. 골프장이나 펜션의 일자리라는 게 잔디밭에서 풀 뽑는 일 아니면 남들 자고 난 자리 청소하는 것인데 눈일 밭일은 할 망정 그런 일은 절대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짓눈깨비로 시작한 눈이 한낮이 되더니 제법 푸덕푸덕 내려 금방 쌓였다. 눈 속에 묻힌 마을이 조용하다. 퇴근은 가끔 방문을 열고 탐스러운 눈송이를 바라봤다. 다른 해 같으면 이렇게 첫눈이 곱게 내리는 날이면 두부를 하고 친구들을 불러 술 타령을 했겠지만 올해는 정막 강산이다. 도무지 신명이 나지 않았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부엌에서 점심상을 치우고 들어온 복자가 언 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아랫목에 앉았다. 양 볼이 빨갛다. 한참 동안 몸을 녹인 복자가 퇴근의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결정했는디 당신은 어떻게 할껴? 무슨 결정을 했는디? 이 동네를 뜨자는 결정. 아직 춘사머리 되려면 멀었는디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러고 이 동네를 뜨면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이사갈껴? 당신은 이 동네를 뜨는 게 싫어서 뭉그작거리는 모양인디. 살던 정 때문에 그런다면 걔도 안 물어갈 정은 얼른 저 눈밭이 다 내다버려. 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허니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리야. 마땅히 갈띠도 없고. 갈띠는 있어. 읍내 형님 친척 땅이 도지로 나왔디야. 논밭 합쳐서 서른마지기인디. 새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구먼. 게다가 다랭이 땅이 아니고 경지 정리가 된 땅이라서 농사짓기는 편하겄더라고. 형수님 친척 땅이 어디에 있는디? 퇴근은 복자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며칠째 읍내 출입이 잤던 복자의 예기보따리가 궁금했다. 개선장군 같은 복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퇴근을 바라봤다. 여유가 철철 넘쳤다. 읍내 근처요. 읍내 근처에 있는 땅이면 거기도 금방 개발이 된다고 헐틴디. 그렇게 되면 맨날 이사나 댕기다 말게. 나는 개발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니. 그런 땅은 거저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실례해. 경지 정리된 땅은 농업진흥지역이라 쉽게 개발이 안 된단 말이여. 농업진흥지역?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해졌는가? 나를 천치로 여기고 있네. 나도 귓구녕이 뚫린 사람이라고. 개발도 안 되는 땅을 형수님 친척은 왜 사놓았디야? 먼 훗날을 생각했겠지. 돈 많은 사람들은 우덜 생각과 달라. 이 집주인도 옛날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팔았으면 몇 푼 안 될 땅값을 그냥 틀어지고 있다가 지금 돈벼락을 맞았잖아. 그래도 나는 영 찝찝퍼네. 지금 우리가 뜨거운 밥 찬밥 가릴 때요. 돈 몇 푼 갖고 이 동네에 집을 지으면 내일모레 애들이 대학 들어갈 텐디 그때는 학비를 어떻게 감당할게요. 살림을 집은 어떻든가? 새 집은 아니겄지? 다른 조건은 다 좋은디 살림집이 없어. 그럼 천막 치고 살 참이요? 천막은 왜 쳐? 다른 국리를 세워야지. 살림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읍내 변두리에 칼국수집을 차릴게요. 아파트는 뭐고 칼국수집은 뭔 소리여? 말 그대로여. 아파트 얻어서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나는 칼국수 장사를 허고 당신은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여. 퇴근은 멍하니 복자를 바라봤다. 농사 짓는 사람이 사판자로 세워둘 곳 없는 아파트에서 살겠다니 기가 찰 노릇인데. 게다가 뜬금없이 칼국수 장사를 한다니 퇴근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복자는 태연했다. 통이 크고 엉뚱한 구석이 있는 줄은 알지만 살림 옮기는 것을 식은 죽 먹듯 쉽게 결정하다니 퇴근은 언뜻 결혼할 때 생각이 났다. 퇴근이 중매쟁이 소개로 복자와 맞선을 한 번 보고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도 그랬다. 복자가 먼저 시집을 가겠노라 중매쟁이에게 통보했고 부모들은 튼튼하고 겉실겉실한 며느리감이라며 퇴근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결혼을 서둘렀다. 신혼초에 음내에서 겹방살이하며 공사판을 전전할 때도 그랬다. 복자는 고단한 품팔이를 하지 말고 고향에 들어가 남의 땅이라도 얻어 농사나 짓자는 말을 한두 번 하더니 금방 일을 꾸미고 결정을 해버렸다. 지금까지 복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덩치 크고 굼뜬 데다가 마음마저 여린 퇴근이 복자의 세상 사는 발걸음을 따라가지를 못할 뿐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 우리가 이 수암골에 이사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은 여윳돈이 있잖아. 음내 형님이 그러는디 내 음식 솜씨면 칼구수 장사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장사도 나 혼자 허는 게 아니고 형님이 도와준디야. 그리고 애들도 언제까지 큰 집에 맡겨둘겨. 이참에 음내의 살림을 차리자고.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니 소가 웃고 곡식들이 기절하겄네.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걱정을 하는디 요새는 음내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법 있디야. 촌동네에 그나마 남은 젊은 농사꾼 시종자가 마른 것은 애들 학원을 보냄네 모네 하면서 모두 음내로 나가 살기 때문이랴. 농촌으로 시집오는 신부들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음내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는 것이고. 아파트에 살면 트랙터며 콤바인 같은 농기계는 어디다 둘게요. 걱정도 팔자네. 논 근처에 농막을 지으면 되고. 논에 갈 때는 트럭을 타고 가면 되고. 이제 당신도 출퇴근하는 농사꾼이 되란 말이여. 복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퇴근은 복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도대체 아내의 저 두려움 없는 씩씩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동갑내기인 아내가 어머니 같기도 하고 큰누님 같기도 했다. 느긋한 표정을 짓던 복자가 주섬주섬 옷을 껴입고 목도리를 두르며 나갈 채비를 하였다. 날씨는 푹한 편이지만 좀처럼 눈은 그치지 않았다. 아파트와 칼국수 장사할 집을 살펴보러 간다며 길을 나서는 복자의 뒷모습이 한방 눈 속에 지워졌다가 나타났다. 퇴근은 마루에 서서 자꾸 지워지는 복자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다시는 복자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이 먹먹해졌다. 퇴근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다. 여보 기다려 나랑 같이 가. 천지사방이 하얀 정막으로 가득 찬 가운데 아내의 목소리가 눈발 속을 뚫고 들려왔다. 퇴근은 왈칵 쏟아지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수험골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서울 김사장 내 통나무집이었다. 눈에 덮인 통나무집을 바라보던 퇴근은 도리질을 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시간을 예전으로 돌리고 싶었다. 서울 김사장 내도 수험골로 이사를 오지 말고 개발도 하지 말고 가난하지만 옛날처럼 이웃 노인들과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하며 살고 싶었다. 복자가 차려놓고 간 술상 앞에서 혼자 낮술을 드는 퇴근의 머릿속으로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김사장 부인 박여사가 배시시 웃으며 들어왔다. 퇴근은 힘차게 고개를 저어 그녀를 내쳤다. 그래도 그녀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색색댔다. 다시 한 번 몸이 돌아가도록 고개를 저어도 그녀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추석을 며칠 앞둔 그날은 게으른 놈 낮잠자기 꼭 알맞게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리는 동 많은 동 했다. 들판에 익어가는 벼 이삭들은 빗방울에 고개를 더 숙였고 노랗게 물든 콩잎은 소리 없이 땅에 떨어졌다. 추석을 앞두고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꼬부랑 노파들이 보통이들을 손에 쥐고 모여 있었다. 복자도 머리를 다듬을 겸 읍내 장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마루에 앉아 비에 젖은 마을을 내려다보던 퇴근이 전화를 받은 것은 마을버스가 떠난 바로 뒤였다. 바쁘지 않으면 일 좀 도와달라는 박여사 전화였다. 일이라는 게 말똥무 해달라는 것이겠지. 심심한데 잘 됐다 싶어 퇴근은 불이 나게 통나무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잠자리 날개 같은 얇은 드레스를 걸친 박여사가 퇴근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널찍한 거실에서 혼자 포도주를 마신 듯 얼굴이 불구스름했다. 김 사장은 집에 없었고 거실 안은 조금 어두웠다. 그녀는 다짜고짜 퇴근을 소파에 앉히고 포도주를 권했다. 마침 술이 고프던 퇴근은 덥석 잔을 받아 단숨에 마시려다 말고 병아리 오줌만큼씩 홀짝 나눠 마셨다. 퇴근 씨 눈치 보지 말고 벌컥 들이키세요. 사모님 포도주는 쬐끔씩 나눠 마신다면서요. 그건 쓸게 빠진 것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박여사는 웃으며 연신 포도주를 권했다. 퇴근은 따라주는 대로 냉큼 잔을 비웠다. 병째 마셔도 간에 기별이 가지 않는 술이었다. 그녀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참새같이 조절되면서 자꾸 술병을 꺼내왔다. 포도주를 바닥내고 양주를 마시면서 퇴근이 얼굴도 불가해졌다. 술기운이 오르자 김사장 없는 집에서 박여사와 술 마시는 게 깨름하여 경직됐던 퇴근이 마음도 어느새 슬금슬금 풀렸다. 퇴근 씨 춤출 줄 알아요? 못 춰요. 저는 춤 못 춰요. 퇴근이 놀라며 커다란 손을 흔들었다. 박여사는 활짝 웃으며 퇴근의 손을 잡아 끌며 엉거주춤 세웠다. 느린 곡조의 음악이 거실 안에서 출렁거렸다. 퇴근은 박여사의 손을 떼놓으며 이리저리 피했다. 한동안 신랑이 끝에 그녀가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퇴근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창 밖을 바라봤다.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유리창으로 빗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조금 어지러웠다. 그녀가 등 뒤에서 허리를 바싹 끌어안는 것은 퇴근이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다. 퇴근 씨, 지금 그냥 가면 나는 칵 죽어버릴 거야. 사모님, 이러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간 김사장은 추석 세구 내려올 거예요. 박여사는 퇴근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코맹맹이 소리를 거듭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씩씩대는 퇴근의 콧구멍으로 야릇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했다. 손 놓으셔요. 남들이 보면 큰일 나요. 보긴 누가 본다고 그래요. 복자 씨도 음내에 갔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퇴근의 손은 어느새 그녀를 끌어안고 있었다. 빗발이 굵어졌는지 거실은 더 어두워졌고 느린 음악은 갑자기 빨라졌다. 장정과 어린 내의 장난 같은 씨름이 한동안 계속됐다. 겨우 눈을 뜬 퇴근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혀 있었다. 퇴근은 그녀를 밀쳤다. 금방이라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부랴부랴 옷을 꿰입고 도망치듯 현관을 나올 때까지 소파에 널부러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어오고 있었다. 내가 뭔가에 단단히 흘렸지. 멀건 대낮에. 퇴근은 허둥대며 빠른 걸음으로 잔디밭을 건너다 말고 통나무집을 돌아다 봤다. 커다란 통유리창 한가운데에 박여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즐겁한 퇴근은 어떻게 언덕을 내려왔는지 모르게 집으로 달려왔다. 등 뒤에서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울 통나무집 김사장이나 박여사는 수암골에 나타나지 않았고 퇴근은 복자 몰래 흘끔흘끔 통나무집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한편으론 불안하고 한편으론 궁금했다. 퇴근은 김사장 내가 집을 팔고 이사간 것이 속으로 잘됐다고 하면서도 된통당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수암골을 떠나지 않고서는 통나무집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가 시시때때로 찾아와 오장육부를 뒤집을 것만 같았다. 그래 복자 말대로 봄이 오기 전에라도 어서 이 동네를 떠나야지 갈증이 솟았다. 퇴근은 주전자 꼭지에 입을 대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머릿속에 들어앉은 그녀를 떨치려 고개를 힘차게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술상을 밀치고 벽을 향해 모로 누워도 이불을 둘러써도 벽에 머리를 찌어도 그녀는 끈질기게 퇴근에게 눌러붙었다. 퇴근은 방문을 박차고 마루에 나와 소리를 질러댔다. 꺼져! 꺼지란 말이야! 목소리는 퍼붓는 눈 속에 묻혀 멀리 퍼지지 않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사이에도 그녀는 어느새 퇴근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속닥거렸다. 그냥 가면 갓 죽어버릴 거야. 김 사장은 추석 새고 온다니까. 복자는 음례에 갔잖아. 기도 못رب자